잘 생각해. 거기서 한 명만 걸려도 다 잘 건데. 대변인님, 저런 말 못 나오게 얘기 좀 해주시죠. 관리법 위반이십니다. 관리법 위반이십니다. 관리법 위반이십니다. 추친 관리법 위반입니다. 멋있다. 추친 관리법 위반. 누깃다. 없다, 저기. 버리놔요, 해놔요, 해놔요. 진짜. 제가 드셔보세요. 제가 좀 더 드셔보세요. 밥은 맛있었나요? 밥상 밥은? 네, 맛있었어요. 그냥 나머지 시간 다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하니, 마시죠. 얼굴 다 해본다. 자네요, 자. 유권자를 좀 힘들게 해서는 안 되죠. 커피 맛있겠다, 그죠? 아니,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져요, 촬영만 오면. 저건 뭐예요, 탄산음물. 야, 저거 맛있겠다. 괜찮으시죠? 네, 맛있다. 아, 예. 안 돼, 손이 많이 차셔야 해요. 아이고, 저 이수근 씨, 엄태웅 씨, 김종민 씨 거는 그냥 다 내리지. 다 내려. 필요도 없어. 사운드. 요것만 살리고, 사운드 다 내려. 그래. 아무래도. 괜찮다. 그래. 제가 제일 낫죠. 감사합니다. 이념하고 있을게요.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습니다. 차라리 파 후보를 방해를 놓든가, 셋이 다니면서.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캐릭터를 없애지 마세요. 자꾸 저를 못 시키면. 우리는. 강하게 압박하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우리를. 혐오하는. 피디를. 강하게 침호하는 바입니다. 거기서.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을.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을. 저희 당은.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양대표가 모였습니다. 이대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당을 무시하고. 당은 우리 당을 무시하고. 헐뜯고. 헐뜯고. 편한 의지를 통해서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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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차호 5 차 오고 적으로 저 안에서 뭐 하는거죠 농성이 텐데 농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이 다리하고? 구경이나 해보자. 구경이나. 어미연! 난방이 90%? 안 되는 겁니까? 인정한다. 대옥이 템에. 인정한다. 형님 장난 아니에요. 여기서 삭발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삭발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할 겁니다. 언제요? 당우 형께서. 당우 형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가위 갖다 주십시오. 가위. 가위. 야 이거 좋다. 우리의 호랑을. 전 국민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아니 불안한데? 마이이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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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어떻게 해. 손동에서는 네가 불렀는데. 손동에서. 우리를. 오늘 웃음거리로 생각을 해도 아무리 비웃어도 당한 의지를 절대 부피지 않겠습니다. 소신이 있는 그런 당입니다. 김 대표 입지요 입지요. 좋네요. 자 선거운동 시간 날아갈게요. 가시죠. 찬당하게 나갑시다. 그거 내꺼야. 왜 남의 꺼에 들어가있지. 이 당 사람들이 문을 다 열어놔서. 자 다 모으셨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비밀지 왜.